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한 7시 저녁 7시 약간 넘었는데요 아 퇴근해서 지금 봉장에 와 있습니다 아 제가 5월 10일날 정리 챔이를 했고 오늘이 5월 16일이니까 정리 챔이라고 11일부터 꿀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11 12 13 14 15 16 오늘 6일째 꿀이 들어왔는데요 벌 세력은 뭐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아 1층에 5장 벌 2층에 한 4장 5장 벌 합해서 한 10장 벌 정도 5 통으로 꿀을 받고 있구요 저 이제 저 뒤쪽에는 교미상도 많이 내놨습니다 4월 말 5월 초에 주력군에서 분봉을 좀 많이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12매 13매 이렇게 세력으로 꿀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뭐 꿀보다는 분봉 내는데 좀 더 주력을 하다 보니까 뭐 자연왕대 달리는 것도 아까워서 분봉을 냈고 그리고 여왕도 사다가 분봉을 냈고 그리고 이틀 전에는 아까시 꿀 들어오는 주력군에 이충 틀을 넣어서 지금 여왕도 20마리 정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시 여왕이 성능이 좋다고들 해서 아까시 여왕을 놓칠 수가 없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꿀이 얼마나 들어왔나 보다가 제가 이제 벌집이 많지가 않아서 예비 벌집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벌집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한 벌집으로도 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고수님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초보 양봉인들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저희 지역은 강원도 원주 구요 지금 아까시 꽃은 저지대 쪽 그 산 밑에는 색깔이 이제 퇴색이 되기 시작했구요 지금 여기 저희 지역은 해발 300m 정도 되는데 저희 집 주변으로 있는 아까시는 아직까지는 탈색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탈색이 안 됐고 꿀이 좀 며칠 더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저는 이제 벌집이 예비 벌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렇게 벌집과 벌집 간격을 한 1cm 약간 안되게 이렇게 이제 벌려 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벌려 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벌집과 벌집을 이렇게 벌려 놓습니다 벌려 놓으면은 이렇게 벌들이 이 벌집을 두껍게 덧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윗대보다도 윗대보다도 훨씬 두껍게 이 꿀집을 잡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한번 수직으로 보게 되면은 꿀이 들어있는 벌집이 튀어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같은 한 장의 꿀이 들어와도 요 간격 없이 붙였을 때랑 이렇게 간격을 띄웠을 때랑 꿀 양이 들어오는 그 저장되는 양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 꿀이 들어있는 꿀방이 벌집 윗대보다도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렇게 해서 벌집은 적지만 이렇게 꿀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많이 받기 위해서 벌집당 많이 받기 위해서 요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꿀은 지금 뭐 많이 들어와서 지금 가장 요 바깥에 있는 요 새 벌집은 벌집 기초는 지금 벌집을 짓고 있습니다 벌집이 없어서 벌집 기초를 넣어줬는데 집을 짓고 있구요 고 바로 안쪽 거 고 바로 안쪽 벌집 요거 요기도 지금 윗대가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꿀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요렇게 여유 벌집이 없을 경우에는 벌집과 벌집 간격을 1cm 정도 0.5cm 에서 1cm 정도 벌려주면은 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밀개를 했을 때 밀개를 했을 때 이제 밀도지를 해야 되는데 꿀방이 이렇게 두껍게 잡혀 있으면은 밀도지를 할 때도 편하게 밀도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해마다 요렇게 벌집과 벌집 간격을 벌려서 꿀을 받고 있구요 올해는 밀개가 뭐 밀개가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은데 3분의 1 이상 밀개를 하게 되면은 그때 채미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원주 저희 봉장 영상이구요 그리고 벌집 간격을 벌려서 벌집당 꿀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까시 철도 저희 지역도 이제 중간을 지나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아까시 꽃이 작년보다 못하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풍미라 하셔가지고 꿀도 많이 따시고 또 품봉도 많이 내셔서 잘 벌을 잘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은 앞으로 food 아